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동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쭉 통사적으로 쭉 훑어가면서 우리 지역의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매체들, 이때 매체라고 하는 것은 잡지, 문해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시지 말고 작은 기대감으로 편하게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쭉 해오고 있는 영역이 우리 광주, 전남 문학입니다. 처음 제가 우리 지역의 문학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고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고 박사를 석사 마치고 10년 후에 박사 과장을 밟아서 학위를 받고 나서 들여다 본격적으로 이제 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국 문학사 안에 우리 전라도 광주, 전남 문학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걸 들여다 보게 됐죠. 그런데 정말 역량이 있고 뛰어난 작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 쪽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또는 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겁니다. 문학 권력, 문학 개보, 역학 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문학 연구자들의 어떤 문학사 정리 이런 측면이 좀 많이 한쪽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 예로 1960년 이후로는 우리 전라도 출신의 작가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해도 지우기를 하거든요. 나 전라도 출신 아니야. 그리고 본적을 옮기고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큰 맥 안에서 경상도 작가들하고 전라도 작가들이 서로 특히 이제 경상도 작가들이 전라도 작가를 폄하하는 일들이 또 발생해요. 이건 이제 신문지상에 다 공개되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라도 작가들이 또 모여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소송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조금 뒤에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박흡이라는 시인을 만나면서 광주 시사에 보면 박흡이라는 사람이 김현승하고 많은 작가들을 후진 양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시집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작품을 한 번 모아봤죠. 그런데 보니까 작품집을 안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전집을 내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출발을 제가 우리 지역 문학에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것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약간의 조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쌍끌이 저인 방식으로 그런데 이후에 우리 전라도 문학을 그냥 전라도 우리 지역의 이름만 어디에 뜨면 그냥 모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문학사 안에 이름이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서 작업을 해서 일정 정도 지금 성과라면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오늘 그 과정에서 제가 수습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사적으로 누가 이 시대에 이런 활동을 했다 정도로 해서 백장을 넘겨야 되니까 부지런히 한 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들은 간략간략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은 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문학의 출발 제가 여기다 이미지나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좀 관해서 특히 이제 60년대 그리고 부제가 광주전남문학과 여성작가 했는데 여성작가들 이렇게 70년대, 60년대까지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맥락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학회가 만들어지죠. 저는 이제 이 호남학회도 제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개몽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이제 거의 어떤 평론이나 논문에 가까운 당대 사람들, 호남 사람들 이때 호남은 전라북도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개몽운동과 더불어서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쓴 글들이 호남학회가 발행한 호남학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수많은 단체들이 조직되고 결성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요. 광주뿐만 아니라 목포, 그리고 영광 크게 보면 점을 찍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 목포, 영광이 거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영광은 물산이 풍부하고 원래 세곡창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영광은 당시에 보도를 보면 호남의 이상향이라고 동아일보에 기록이 있거든요. 호남의 이상향. 그래서 유학생이 굉장히 많고 뛰어난 지식인도 많고 서울로 일본으로 유학생을 많이 배출했고 목포 또한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하고 연관성 안에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순천이나 여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광주교육, 목포교육은 기독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들여다보면 사실 공립학교도 있었지만 사립학교, 특히 미션스쿨들이 감당하고 했었던 역할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고 짚고 그것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지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부자들 또는 각 지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악덕지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낙교 선생 같은 경우는 양파장을 짓고 거기서 시회를 열고 거기서 백일장을 개최하고 지금도 양파장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런 역할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악덕지주로 소작인들이 많은 문제의 제기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최명구라는 분은 흥학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ACC 옆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400평이 넘는 그 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죠. 흥학이에요. 흥학. 그래서 매일신부에서조차 호남의 첫 번째 자성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최상현 선생이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최승효과학이 있죠. 양림동에. 그곳에서 사셨던 분이고 거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줬고 그리고 독립자금을 대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만. 그래서 분위기들이 그렇게 일정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응현 선생은 누구냐면 이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제가 일부 확인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지응현 선생은 오지호, 화가 오지호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 환원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여기 살레시여여고 여중고 거기 원래 농장이었고 이걸 기부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예전에 광주 카톨릭대학 고1대에 학교를 건립해서 다 무료 교육을 했어요. 기숙사 무료, 학용품 무료 그러니까 농업 교육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제대로 농사를 짓는 일꾼을 길러내자 그래서 병천사가 지금 서구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후손이 살고 계시고 원래 태어나서 사셨던 곳은 대전면입니다. 담양 대전면이고 제가 거기에서도 사람들 통해서 좀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 새우젓 장수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어서 패스는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60대인데 학교 다닐 때 그 후손들 거기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돈으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계속 제공하고 또 일정 날이 되면 먹거리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했었다.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저는 다 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했었는데 이제 이분에 대한 조명들도 우리가 좀 필요로 한 부분이고요. 기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했었던 모습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역사회의 유지였던 분들이 이제 친일 행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이 흐름의 과정 안에 있게 되죠. 대강의 초기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최원순입니다. 최원순. 여러분 와세르다 대학 전경학부를 졸업하신 분인데 지금 서석초등학교 사회 졸업생이고요. 학적부나 이런 걸 다 통해서 확인된 바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장 먼저 우리 광주에서 불러낸 이유는 우리가 광주정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광주 올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체와 사람들, 지역사회의 환원하고 더불어 함께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좀 보여준 사람에서 좀 찾아보면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좀 어떤 정신적인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은 작년에 2020년 3월 1일자로 독립지사로 공헌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다 밝혀져가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되는 현덕신 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두 분의 삶과 행적과 그들의 어떤 항일운동, 고속되고 투옥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두 분이 부부가 나란히 되셨는데 그거는 제 자랑삼아 말씀드린 거고 이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팔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최원순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분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숙을 하고 있었던 정광호 선생하고 둘이서 파리 강화위가 열리고 특히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영자신문을 보고 세계의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 둘이 열심히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데 우리 전라도 출신의 유학생 두 명이 옵니다. 김현식과 김안식이 와요. 영암 사람이고 강진 사람인데 그래서 너희들 왜 그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소주 한 병 들고 왔는데 술 한 잔 먹기 위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이 있어? 야, 우리 이러이러 이러니?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의기투합이 된 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찾아간 게 유학생 대표였던 백관수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백관수 선생은 아시다시피 고창뿐이잖아요. 고 일가들이 대부분 다 독립운동을 하셨고 백관수는 나중에 북으로 납북되었죠. 월북이 아니고 납북되어서 생사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백정이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그 집안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따가 또 혹시 생각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팔 독립운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상해에서 일본으로 와서 쓰고 상해로 다시 돌아갔고 그걸 비밀리에 등사한 장본인이 바로 이채원순 선생입니다. 다 사실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거지만 백관수 선생이 남긴 기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북 이전에 6필로 쓴 거. 그 기록에 그대로 있어서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계속 시찰했었던 뒤에 기록들을 보면 일본이 남긴 기록이죠. 경시총에서. 그 기록들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선 청년독립단의 사진입니다. 이팔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최원순 선생이 여기에 계십니다. 백관수 선생이 여기에 계시죠. 이거는 우리 광주 출신의 장영규 선생이 여기 계십니다. 같이 복사하신 분이에요. 독립선언서. 이분은 이제 이팔 이후에 일본 감옥에서 심한 고문으로 보속으로 나왔다가 얼마 두세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조선 청년독립단 하면 이름이 다 올라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누군지 우리는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원순 선생은 이름이 없습니다. 막선, 막후를 담당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없고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22년 개벽 5월호에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발표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최원순이 춘원한테 묻는다라고 하는 이 글을 동아일보에 보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연재가 되죠. 내용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원순은 이미 이때 그 이전에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민족과 민족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서 쓴 공고를 이미 쓴 책을 다 공고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한 글을 현대라는 작지에 이미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의 개조의 대상은 정치였어요. 일본의 총독 정치. 이걸 개조해야 한다라고 최원순은 쓴 거죠. 우리 식민지 체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조의 대상으로 지명을 했는데 춘원은 다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을 테죠. 민족개조를 읽어보면 아주 지사자리고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신념과 이런 걸 가지고 몇 달의 심의율을 기울여 썼으니 나의 그 정성과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읽고 실천하시오. 대강에 이제 출발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조선 500년 동안 한 게 뭐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뭐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선 500년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한 거죠. 그걸로부터 들여다보면 일본이 식민지를 우리를 식민화한 것이 아주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논조로 흘러가고요. 또 하나는 조선의 민족성은 나태우고 게으르고 비위생제 등등등 이런 거를 아주 일일이 다 열거를 합니다. 최원순이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한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조선의 민족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하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묻는 거예요. 당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젊은이의 학생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춘원의 가지고 있는 논리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입니다. 대단히 그래서 의미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지금 광주문학관 관련해서 제가 거기에 약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사람 문학인이 아니니까 빼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글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거죠. 쓴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명이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저의 추정.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하숙집에서 만났던 우리 전라도의 유학생 청년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학지광 유학생들의 기관지였던 학지광의 편집장을 하기도 했죠. 천부인권론을 썼고요. 이 글만 쓴 게 아니라 거의 30여 편에 가까운 글이 있거든요. 물론 평론을 문학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거죠. 아까 어떤 분이 계속 그 아니다라고 저한테 거의 막 열변을 토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협박하다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일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정황과 상황들에 대해서 천부인권론은 그렇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최원순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전라도가 나아가야 했던 방향성을 이때부터 분명하게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출발하면 이후의 문학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친일문학에 가담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딱 한 명이 있어요.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우진입니다. 김우진은 장성군수였던 김성규의 아들이고요. 대단한 대주주였고 목포를 주름 잡았던 분의 자제죠. 김우진 그러면 사회찬미 윤신덕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은 그가 이룬 업적들이 그 정사로 인해서 좀 많이 무화시키고 끊임없이 정사로만 소비시켜 왔어요. 지금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참 안타깝다. 물론 그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주체 문제 특히 김우진은 끊임없이 봉건과 현대가 만나는 그 사이에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김우진에게 끊임없이 돌아와서 그걸 지킬 걸 요구했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사장으로 역할도 했고 그게 맞지 않고 끊임없이 주체적인 인간이 되고자 했는데 아버지와의 갈등과 충돌이 이어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고 가족관계까지 쭉 이어가면 오늘 한 시간 이야기를 다 해도 김우진 같고 다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곡성의 정봉현이라는 뛰어난 유학자의 딸과 결혼했죠. 옛날에 혼인 지형들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재벌가들끼리 인연을 맺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김성규 가도 유학자 집안이었지만 또 근대하고 맞물려는 지점에서 많은 부까지 거느리게 됐고 곡성의 정봉현가는 뛰어난 유학자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식인 집안과의 연결 지점 고리가 생겼고 또 광주에 아까 정락교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지방과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식인과 거기에 지주 그리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근데 초기에 우리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만들어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유학자들, 지방 간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측면으로만 너무 소비를 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김우진의 내면의 고민이라든지 끊임없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고자 했었던 아버지의 종속된 김우진이 아니라 주체인 나 김우진으로 살고자 했었던 몸부림들이 일기 기록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초기 특히 1919년 이때는 일본에서 유학 중일 때 거기에 일기 안에 보면 굉장히 뜨거웠던 이게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가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일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거든요. 내 아버지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문학을 공부해서도 안 되고 너는 돌아와서 가업을 이어야 되고 집안을 일으켜 집안이 이뤄온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윤신덕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반대 또 한편으로 보면 부인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남자죠.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부탁한다라는 요소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극예술협회를 만들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해요. 앞에 최원순을 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최원순 선생은 3년 동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전국 순회 강연단으로 강연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 강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가사키항에서 관부 연락서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이 기차 철도를 따라서 강연단이 구성이 되어서 강연을 하러 다녀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극예술협회를 만들어서 순회 연극단을 만들어서 순회 연극단 안에 무대 연출은 바로 김우진이 하고 그리고 윤신덕도 거의 노래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덕신 최원순의 부인대는 현덕신도 전국 순회 연극단에 같이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좀 희열을 느끼는데요. 김우진이 이걸 만들어서 고학생 동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 움직이는 전체 비용을 김우진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숙사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가난한 유학생들이 머무를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연극을 하고요. 광주에도 와요. 광주에서도 연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운동이 광주에서도 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작품들이 좀 있을 겁니다. 첫날밤 이거 같은 경우는 결혼한 첫날밤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슬퍼요. 행복한 게 아니라 이날 저녁에 너 흰 얼굴 붉혀가며 붉은 적은 잎 다물고 무엇 생각하니 얼굴 수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하며 웃어볼 생각도 없이 무엇을 축소하니 이날 저녁 이 자리 위에 같이 누워 너와 나 같은 술 한 마음으로 천년만년 축소하나 너와 나의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너와 나 아마 지난 날 꿈속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첫날밤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네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래서 이제 삶이 그렇게 비운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매일신보 26년 8월 5일자에 보면 대대적으로 이들의 죽음을 계속 당시에 여성 잡지를 비롯해서 삼천례 계속 회장하면서 이걸 소비를 하죠. 딱 여기 시선을 여기에 고착과 시켜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을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어디에 오스트리아에 거기에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을 누가 봤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김우진의 동생인 김철진이 그걸 경찰에 조사 요청도 해요. 실제로. 김철진은 제가 여기 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주의자였고요. 김우진의 동생이요. 사회주의자였고 그리고 의열단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검거돼서 국내로 압송되어 들어왔고 그런데 1940년대 목포부의 부의원으로 전회를 하게 되는데 35년에 목포평론을 발행하게 됩니다. 목포평론의 지역에 많은 이 목포평론 안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글들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자적인 시선 계급차별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필진들이 제가 다 정리는 끝내지 않은 상태인데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유지, 기업인, 판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흘러가는 논조는 대부분 다 이를테면 가난한 민중들을 대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리 김철진에 대한 정리는 아직 아무것도 돼 있지 않죠. 굉장히 큰 저는 의미를 보유하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광주로 오면 광주의 첫 번째 시인을 우리가 박영철로 많이 알고 계시거나 김현승으로 알고 계신데 바로 김태호고요. 바로 여기 흥악관 ACC 근처 그쪽이 집이었습니다. 금계리 124번지고요. 이분은 정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정말 광주의 그 시대에 전국을 누비면서 이런 가열찬 활동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활동을 끊임없이 글을 써서 발표하고 실제 뭐뭐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기도 하고 이랬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년대 되면 본족 지우기 이분이 바로 그 본족 지우기를 하셨어요. 기득권을 갖게 되었잖아요. 본인도 나중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건 설강 동요집을 1933년에 냈어요. 설강 동요집 이때 동요집은 문학으로서의 동요입니다. 지금 동시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조집 초원이라는 시조집을 39년에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용철 선생이 1930년에 시문학, 김영랑하고 발간을 하게 됐는데요. 그보다 그럼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활동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요 대표적으로 동요 강아지 우리집 강아지는 복술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먹먹먹 봄맞이 노래 동무 들어온 놀아 봄맞이 가서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그게 바로 이 김태호가 쓴 거고요. 이 맥락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가지고요. 앞에 몇 분 했는데 근데 재미있으시죠. 막 이야기 들어보면 천도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3.1 만세운동도 천도교가 아주 지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어린이 문화운동 또는 어린이 인권운동에 있어서도 천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도교에서 개벽사를 세워서 잡지 개벽이 나오고 그리고 잡지 어린이가 나오게 돼요. 천도교 청년회 활동을 방정하니 하고 그 청년회 산하에 이 소년회가 조직이 되고 이 소년회들이 전국 단위로 소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운동 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소년운동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김태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운동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노래 그래서 흔히 방정한 그러면 어린이를 떠올리는 게 이게 잡지에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른 거고요. 최근에 JTBC에서 어린이날 어린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도 아해 똑같이 어린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이 쓰였고 그 이전에 차남선도 썼다. 그런데 본격적인 문화운동으로서의 어떤 의미로서 어린이를 불러낸 건 이거다. 이건 개벽 1920년 8월호에 실린 거고요. 제가 여기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다 스캔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일본 유학 중에 색동회를 조직했고요. 지금도 색동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방정한 손진태 조재호 정순철 고한승흥 윤구경 까지 윤구경은 반달 노래를 잘 아실 터인데요. 윤구경은 아무튼 오족 만주의 오족 협화에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서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 부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한쪽에서는 부인하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아동문학의 발전의 지대학에 기여를 하게 되고 정순철은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나중에 월북 했는데요. 이 시기에 1920년대 시기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본격적으로 어린이 잡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린이는 민족의 주체 미래를 대신할 어떤 기표로서 어린이로 호명하게 내고 그리고 그래서 어린이 잡지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20년대 30년대 어린이 잡지의 전성시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잡지가 나오니까 작가는 한정되어 있고 뭔가 지면을 채울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투고를 받게 되면서 그 어린이들이 쓴 작품들이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동요입니다. 고양의 고양의 몸 누가 썼어요? 잘 모르시나요? 이원수 나의 살던 고양은 15살 때 이 어린이 잡지에 쓴 거 15살 때 동요 김태호의 동요 강아지도 역시 10대 때 쓴 거고요. 다 10대 오빠 생각 최순애 최용애 자매거든요. 이원수하고 또 최순애 결혼을 하게 되죠. 오빠 생각을 쓴 사람 이 어린이 잡지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여기에는 김태호는 조선 동요 연구 협회에서 활동을 해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방정환 정지영 유지영 홍남파 윤극영 윤석중 같이 동요를 같이 읽고 어린이들의 기여를 하기 위해서 보급하자라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한 거고요. 양파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낙교의 정자 양파정 지금도 현판이 많이 걸려있고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에 직접 가봤어요. 거기서 올려다가 내려다본 광주천이 너무 아름다웠다. 지금은 아름답지 않죠. 직강화 공사가 다 끝나버리고 옛날 모습이 없으니까 그리고 물도 그때처럼 맑고 많지도 않지만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김태호가 1919년 여름 광주의 소년 동무들과 함께 전국 소년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고고의 성을 울렸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 운동사에서는 진주하고 안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가 그 출발이다. 알고 계시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년 운동이 뭐냐. 소년들의 어떤 인권 운동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 운동이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민족 운동으로 항일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김태호는 이것으로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 또 형기를 살게 되고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지금 계십니다. 그 썼던 글들의 일부 27년에 조선연합 발기대 전국의 소년단체들이 다 조직이 됐고 크게 두 단체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 하려면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자. 전국의 모든 소년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전국 단위에 통합하는 데 가장 앞자리에서 글로 계속 발표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 단체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입니다. 중의 일보에 실린 거고요. 동요를 쓰게 된 배경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선물로 바친다. 특히 광주에서 머린말도 광주에서라고 써넣거든요. 흙의 문해를 가진 문해. 어린 아이들의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작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라든지 봄맞이 가자라든지 많은 작품들을 쓰셨죠. 그리고 이건 초원이라는 김태호의 시제 초원은 금박이었는데 글씨가 없어지고 제가 아는 분이 소장하고 있고 저는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미학개론 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을 미술 전람의 부상으로 받은 김지아가 미학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서울대 미학과로 진학을 하게 한 책이 바로 이 미학개론 입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제가 다 뛰어넘었는데 김태호 선생은 이명신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이명신 의 제부 이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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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해점하기 전에 민족운동 을 하다가 투옥이 됐고 나와서 기독교 거기도 다 이제 지금의 전주 거기에 기전학교 출신들이고 해서 다 이제 이런 관계들 안에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신의 여동생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몇 편의 이런 아동문학 작품을 썼어요. 그런 걸 통해서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 조은 입니다. 시인 조은 영광의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단체를 조직하고 헌신 봉사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글 운동을 전개했고 또 시조 모임을 만들고 야학을 열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던 작가인데 분단 이전에 북으로 갔으니까 월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재북으로 정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1년의 불설러 주호를 첫 작품으로서 문학작품으로서는 처음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문단을 비롯해서 동아일보나 많은 잡지에 시조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시조 문학사에서 보면 시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되죠. 1세대는 그 앞에 활동했었던 김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최남선이라든지 바로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조운 그리고 가람 이병기 그리고 이윤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운의 형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조운은 엄마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분이에요. 위에 형들하고는 엄마가 다르죠. 이 형들과 조운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3.1 만세 운동 광주의 김복현 이라는 분과 서울에서 3.1 만세 운동을 하고 영광으로 내려와서 영광에서 만세 운동을 이분들이 다 주도를 해요. 그리고 두 분은 토욱이 되고 조운은 도망다니죠. 그리고 중국으로 망명하려다가 1차에 그게 안 돼서 다시 돌아왔다가 2차에 망명을 해서 거기서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최서예를 만나게 돼요. 탈출기라는 소설을 기억하시죠. 아주 복수의 극단 광기어린 작품들 가난한 삶들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그보다 더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싶은 최서예를 중국의 망명 중에 만납니다. 최서예는 최서예 아버지도 그렇고 의열단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쓴 글에 보면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최서예 선생님이 쓴 건데 최서예는 다음에 조은의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매제가 되는 거고요. 조은의 형님 두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다 독립유공자가 되었고 조은은 1939년에 투옥이 되었었는데 1년이 넘게 투옥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공훈 자체가 안 되죠. 북으로 갔기 때문에 분단 이전에 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한 작품을 분명히 썼어요. 제가 몇 작품 확인했는데 적극적인 어떤 거 쓴 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고 뭐 시상의 전개나 이런 것들은 남쪽에서 활동할 때가 똑같은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문학과는 상관없지만 우리 정치사하고 상관이 있어서 조은의 바로 위의 형님이 조철현입니다. 그분한테는 아들이 한 분 있었죠. 세브란스 의전을 나왔는데 그분한테는 또 따님이 세분이 있었습니다. 그 딸 중에 한 분이 이승만의 며느리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 너무 재미 제가 그 사실을 추적한 다음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분들은 영광하고 단절한 상태로 지내거든요. 제가 좋은 전집을 낸 이후로 처음으로 조용복 전 국방장관도 여기 다 영광의 조시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으로 다 찾아가서 만났는데 시간이 1960년에 그대랑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데리고 가시던데요. 아무튼 그런 그래서 이 냉전의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었고 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혹시 생산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게 하죠.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대일 항쟁을 의기투합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47년에 북쪽으로 가기 전에 좋은 시조집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성류인데요. 투박한 나의 입술 두툴한 나 투박한 나의 얼굴 두툴한 나의 입술 아라리 붉은 뜻을 내가 왜 이리까 보소라 니 마 보소라 빠개졌지 니 가슴 제가 더 뭐라고 형용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왼쪽의 조은이고요. 앉아있는 분이 최서혜입니다. 최서혜는 위장병으로 일찍 떠났고요. 최서혜 여동생 저 분녀도 최서혜가 죽고 3년 뒤에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한테는 아들 두 분이 있었는데 외가라고 해방 후에 찾아왔었는데 한 분은 거기에서 영광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 후손이 다 끊긴 상태가 된 거죠. 왼편에 조은 시조집 월북 전에 이거는 북에 가서 낸 거예요. 그런데 연변에서 그대로 복각한 거거든요. 이것만 바뀐 거고요. 조은 구전 민요 선집 조은 선생님은 시조를 창작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우리의 이런 민요를 채집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가람 이병기 선생님 이전에 혼자서 신재호 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 갖다 보고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돌려주고 나중에 가람 이병기 하고 같이 가서 보고 서로 가람 이병기 하고 서로 조선시대부터 쓰여졌던 책들을 청구 영원이나 가곡 올리는 이런 것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읽기도 하고요. 이 작품들이 여기 제가 정리를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은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까지 우리 광주 전남 문학에서 유일한 여성작가 박화성 선생님입니다. 박화성 조은하고 연관이 있죠. 박화성 선생님이 광주에 1922년에 광주의 서북야학원 이라는 곳에서 잠깐 교사로 있다가 영광 중학원에 교사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조은을 만나게 됐죠.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필요 없는 말은 하진 않겠지만 거기에서 자유예원 이라는 등사 잡지를 만들게 됐고 그 등사 잡지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좋은 작품을 선발하는 학생 이랑 선생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벽에 쭉 붙여놓는 그중에 당신은 문학적인 재능이 있으니 소설을 써보시오 라고 한 사람이 조은 이었고 그래서 조은의 말을 듣고 쓴 습작을 갖다 주니까 이 작품이 좋다 이광수한테 조은 선생님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광수가 보고 싫게 된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주석전야라고 하는 작품 이게 다 연관맥이 있고 이 조선문단에 아까 최서혜가 편집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우진 제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광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라는 글을 김우진이 썼어요 중요해요 아까 최은순하고 김우진은 그래서 이광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갈등 혹은 늘 개몽주의 작품을 썼잖아요 이광수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작품을 쓰냐는 거죠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라는 평론이 제목이에요 김우진의 글 그것도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박화상 뒤에 또 살짝 이야기를 마무리 단계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일신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이 작품은 고웅 출신의 목일신이라는 소년이 쓴 작품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목홍석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양으로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3.1 만세운동을 만나서 독립선언사를 가지고 공으로 내려와서 의기투합에서 공에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다 투옥되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여러 개척교회도 만드셨던 분인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글로 작품 쓰는 걸 알려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게 됐고 아버지가 뭐 이제 잡지를 종종 사다 주셔서 그걸 봤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지면을 채울 작가가 없으니까 어린이들 청년들의 투고 작품을 선별해서 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일신의 작품이 계속 실리게 된 거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다 많이 발표했고요 자전거 그리고 광주 학생 독립 운동 당시에 전주 신흥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순천 매산을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신흥으로 2학년 때 신흥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죠 문외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야 니가 삐라 써 이제 선배들이 넌 운해보니까 니가 써야지 본인이 쓴 삐라 등사하고 태극기 제작해서 전주신흥 그리고 기전 그게 이제 전주신흥으로 같이 몰려나오면서 앞에 삐라 뿌리고 태극기 흔들고 잡혀갔죠 그래서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그 해에 가장 많은 작품을 썼죠 1930년에 퇴학당한 후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작가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김태호가 누군지 몰라 목일신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작품을 다 수습해서 정리를 다 했어요 전집으로 역시 나왔고요 이분 누구 안 닮았습니까 네 조정래 선생의 아버님 잘 아시는 조정래 선생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의 작품도 제가 전부 다 수습해서 전집으로 두 권으로 냈어요 이번에 출발 공에서 신집 공부 시켜준다고 하니까 서남사 찾아간 거예요 맨날 지게 지고 일하다가 나 공부하고 싶다 우리 집 가난한데 학교를 못 보내주니까 서남사를 찾아갔는데 1년 내내 불모가니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니까 스님들이 쓸만했는데 왜 갔냐 가서 데리고 와라 해서 출가해서 스님이 됐고 문제는 저는 늘 그 출발이 어딜까 한 작가의 문학적인 출발이 어디 있을까를 늘 많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방금 전에 모기신도 아버지가 목사였고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투옥되었고 고문호유증으로 나와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래의 문학의 출발은 바로 여기 조정현에 있습니다 대중불교를 주장하거든요 민중불교를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처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처승은 일제 때 일본이 불교사찰령을 발동을 해서 전국에 있는 절들이 이제 이를테면 일본식의 유신을 요구한 거죠 기독교도 나중에 친일로 다 돌아서고 그랬던 것처럼 종단들을 다 종교의 종단들을 장악해야 식민통치를 하기 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처승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해 한용훈하고 조정현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해 한용훈 선생하고 조정현 선생은 대중불교를 끊임없이 주장하거든요 민중과 더불어 함께 종교가 있어야 된다 불교 또한 그래야 된다 그러려면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려면 산속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속가에 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을 그렇게 봐요 아주 어린 나이에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사진도 있는데 만당이라고 하는 비밀결사체 만해 한용훈 선생 같이 활동을 하고요 불교 청년동맹 그리고 불교 학인대회 이것들을 조정현이 주도해요 그리고 작품도 이 시기의 작품들도 다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집중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중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서남사의 주지가 되거든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해방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해방의 기쁨과 다 함께 우리 잘 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70% 이상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사회주의 사회주의 운동에 찬동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팽배했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함께 살자 그래서 서남사 소유의 전담이나 이런 것들을 무상분배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니고요 당시의 분위기가 배경이 그리고 여순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사를 넘나들게 되면서 환속을 하게 되고 군산 1위로 피난을 가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서 그 상황들을 다 시조 작품으로 다 남겨놨어요 피난하던 시절 비단장수하던 시절 이것들이 얼마나 걔가 짖는데 네가 보기에도 내가 초라하니 네가 나를 짖는구나 네가 보기에도 그러지 그 심리들이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보성의 벌교 상고에서 시조를 썼기 때문에 모셔가게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광주 서중이죠 서중에서 50년대 몇 년 계시다가 서울 보성학교 보성중고등학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재직을 하셨죠 이렇게 많은 필명들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필명으로 발표한 이유는 신분을 속이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한 지면에 서로 다른 이름을 써야 여러 편이 실리게 되는 만해 한용훈 선생의 마지막 시신수습을 하신 분이에요 다 모르시잖아요 몰래 비밀리에 올라가서 사리를 수습하고 했던 분이 조종현 선생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아까 제가 조정래 이야기 말씀드렸죠 조정래 문학의 출발이 여기 있다 가난한 사람들 민중과 더불어 그리고 이디올로기를 뛰어넘어야 하고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만당의 선언문입니다 불교 64년 8월 31일 자에 그때 당시에 만당의 선언문이 있고요 이게 64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 55면 이때 만당의 선언문은 만해 한용훈 선생이 불교 사장을 하고 계실 때니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2천만 동포가 헐떡이는 소리를 참을 수 없는 무분에 일어선다 대중불교 12. 의상대 해돋이는 동해 전묘 중에 한 수의 우리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인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올해 어디 오락프로였는데 시조집들이고요 수필과 김진섭 오늘 날 새야겠는데요 어떡하지 아직도 지금 30년대 20년대 머물러 있는데 이제 조금 달릴게요 많은 이야기 좀 제거하고 수필과 김진섭 수필을 문학적 경제에 끌어올린 사람 김진섭 그리고 해외문학파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시문학파하고 다 연결되는 지점에 있었던 사람 원래 안동 출신의 아버지 김면수는 안동 출신입니다 무한 감리로 내려와서 제주도에 정의군수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주 군수를 하게 되고요 나주 군수할 때 살았던 집은 여기에서 살았죠 그리고 목포에서 아주 어린 성장기를 보냈고 나중에 서울에서 유학을 가서 희문을 다녔습니다 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도 나주 군수를 역임했습니다 바로 위에 김영섭 본인은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 되었거든요 동생 동생 김보석은 광주 제1 광주 고등 보통학교 독서회 맹원으로 광주 학생 독립 운동에 투옥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전에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거문호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이 가정만 들여다보더라도 역사의 스펙트럼이 한 집안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있고요 김면수하고 김영섭은 친일 일명사전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훈장도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수필 수필 수필입니다 취인 감호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필이지 않을까 일베일베 부일베 이미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아니다 그러므로서 참으로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됐고 네가 바로 비로소 내가 된다 실로피는 속이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 얼굴이 장미화할 뿐이 아니다 이제 만찬화가 하나에 불굴해한 화단이다 문득 우리의 머리에 철학적 쾌활은 온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백설부 모속론 어머니를 찬양한 글들은 지금 읽어도 하나도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요건 많이 많이 써 먹으세요 일베일베 부일베 저도 한 번씩 저는 술은 못 마시지만 한 번씩 자 일베일베 부일베 이렇게 분위기는 띄워봅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초대 도서관 관장을 하고요 서울대 교수도 역임합니다 계속 작품활동을 하고 외국문학 번역도 하고 그리고 수필집도 나오게 되죠 방송국 언론계에도 종사를 하게 되는데 일제 때 첫 필화사건이라고 언급이 되는 건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신문사가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그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어떤 연유인지 좀 그냥 대강 넘어가서 큰일 사단이 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진섭은 여기 있습니다 경성방송국은 처음에 J.O.D.K였다가 경성방송으로 바뀌었고 지금 KBS입니다 한국방송 국사 이런 수필집을 남겼습니다 생활인의 철학 교양의 문학 인생의 철 말고도 더 있습니다 월탄 박종화가 또 수습해서 선집으로 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드디어 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대강 아는 분들은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박영철 일본 유학 중에 김영랑을 만나게 됐고요 청산학원 시절에 같이 만나게 됐고 귀국해서 유학하던 중에 지진도 있고 돌아왔다가 갔다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박영철은 아버지가 대지주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주였지만 지역사회 봉사 환원 민족운동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박영철의 아버지였습니다 박하준 송정 수리조합을 만드는 걸 끝까지 반대해서 충독부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반대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우리 거 이거 다 해서 수탈해가지고 너희들 가져가라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신간에 광산지부에 고문도 하셨고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고 시문학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넉넉한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잡지들 동시에 시문학 문외월감 문학 극예술 그리고 문학활동 뿐만 아니라 잡지를 발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번역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번역 번역도 뛰어난 작품이 있었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랑 하고 만났던 사진이고요 이게 시문학파 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잡지의 이름 문외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한 유파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60년대에는 창비 문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영랑 박용철 정인보 번역 변 수조 변형 노 허버 정정 이 시문학파 동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작가들의 특징은 우리의 언어 한글의 리듬을 아주 잘 살리고 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리듬을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서정시 아닌 시가 어디가 있어요 투쟁적이고 계급적인 시도 다 사실은 서정의 반영 인데 서정시 한국 어떤 문학에 있어서 1930년대 시문학의 어떤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한 것이 이 시문학파 입니다 박용철이 나 시문학 창간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다 써놓은 건데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요 대표적으로 떠나가는 배라는 시가 있는데 시비도 있고요 여기 우리 광주공원에 사직공원에 가도 시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떠나가는 배는 가수 대중가수 김수철이 떠나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그 노래 이 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도를 대여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은 유명한데 사실 이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분의 형제들에 대해서 강진의 사람들이 일본 유학 중에 감시 대상자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추적하면 그분들도 독립유공자 되실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아무튼 최승희하고 사귀었고요 최승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한 이런 스토리도 있고 김영랑은 제가 굳이 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신발에 투옥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로 독립유공자가 독립유공자가 되셨죠 그런데 1948년 여순사건에 직접 현장 시찰단으로 내려와서 쓴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논문을 한편 썼는데요 여기저기서 많은 저한테 우와 내다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부욕한 건 확실합니다 정치 권력하고 좀 가까이 공보처에서도 근무도 하고 34년에 드디어 신 김현승이 작품을 동아일보를 통해서 등단하게 됩니다 김현승은 1922년 광주로 옵니다 태어나긴 평양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성장하다가 아버지가 금정교회 단임 목사로 1922년 7월 16일 날 오게 됩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다른 사람 10살 때 왔고 어쩌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때 왔고 양림교회가 금정교회에서 분리해서 25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대가 양림교회 목사로 가셔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고 김현창은 또 김현승의 형인데 역시 목사였고 김현승 시인의 업적 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인들을 정말 푸시업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등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승으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신 정소파 시인은 찬물의 차돌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찬물의 차돌같은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었나 좀 아시겠죠 일제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커피를 좋아했고 이게 이제 첫 작품입니다 34년 왼쪽이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하고 어린 새벽은 우리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제 처음 출발점에 있는 작품들이고 그 이후로 작품을 이제 간간히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어 여학교에 재직 중일 때 또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있었고 8개월을 구형을 받았는데 이제 무죄 무죄 판결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폐교 문제하고 자진 폐교를 하거든요 스피어 하고 승일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자진 폐교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일본 천황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는다 하늘 안에 신이 어찌 둘이냐 유일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장명섭의 딸 장은순 하고 혼인합니다 스피어학교 피아노 선생이었고요 어린 시절 여기는 아마도 조선대 어디 꼭대기쯤 아닌가 아니면 양파정 언저리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 싶습니다 광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거고 이분은 광주를 사랑했던 시인입니다 쓴 작품을 보면 K씨의 바치는 노래 나의 고향 내가 사랑하는 고향 이것으로 광주와 관련해서 쓴 산문들도 있고요 이 눈물이란 시는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시고요 제가 이 가을의 기도는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야 있어서 양림동에 어떤 까마귀가 많았던 양림동의 배경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많았던 조선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좀 많이 등장하고요 30년대 이런 사람들이 한의직은 한경직 목사의 형 형? 형? 동생? 아무튼 한의원 화가 한의원의 아버지입니다 희곡 희곡 작품이 한 작품이 있고요 서두성 선생은 신문 언론사에 계셨던 분인데 그 이전에는 영화 관련한 일제 때 일을 하셨고 또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자리 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배우들도 도와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상연이 등장합니다 시인뿌락은 우리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는데요 시인뿌락 하면 대표적으로 서정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창고등부통학교 출신들이고요 이분은 화순 분입니다 화순 전라도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성향을 막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강직한 흐름을 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납북되었습니다 언론인으로 계실 때 납북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동면에 면장 아들이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풍지 박산된 거죠 한국 전쟁 때 납북인데 월북 했다라고 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거기를 떠나버리게 됐죠 그런데 부나르도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고 또 어떤 대장 역할로서 온조사를 그때 당시에 쓴 글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대표작으로 영산강이라는 시를 들여다보면 앞뒤 다 빼고요 진달래 뿌리를 스쳐 가난한 마술에 토장을 들어와 열두골 살살이 모여든 영산강 500리 서러운 이거 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들 기억 속에는 다 잊혀져 있죠 전집을 제가 작업을 하려고 작품은 다 수습은 해놨는데 이제 뭐 잘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그래서 이 영산강 줄기줄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시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신 이막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한테는 너무 큰 오점이 또 있게 되면서 그를 호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순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경기고등학교죠 경성제일고보 그리고 경성제대 지금 서울대학교 영문학부를 졸업한 영문학자이죠 그리고 시를 썼고 평론을 했고 번역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작품도 그냥 한두 작품이 아니고 시도 좋고 납북되었고요 이제 북쪽에서도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너는 써야겠다 데려다 써야겠다 라고 해서 데리고 갔겠죠 성류라는 시집이 37년에 팔도 풍물 시집이 38년에 후조 전선 시집이 39년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지역에서도 그리고 어떤 우리 문학사 안에서도 그의 업적에 너무 큰 오점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인을 대표하는 시찰단원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볼게요 문단의 부대를 만들어서 80명이 이제 누구 보내자 라고 해서 결정이 돼요 그 사람 중에 김동인 너무나 유명하죠 김동인, 박영희 그리고 이 이막수가 뽑힙니다 그래서 가요 계속 보도를 합니다 펜부대 그 행사했었던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성역에서 출발했고 그 사람들이 누구고 5월 14일자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 계속 보도를 해요 근데 김동인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 아니다라고 본인 직접 쓴 글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집에서 너무나 다정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관여하고 있는 관여?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잡지에 쓴 글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중요하게 팩트인데 이 기록들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 더더욱이 1945년 8월 15일날 아침에 내 역할을 할 수 있게 나한테 뭔 역할을 하나 주세요 내가 우리 천황페를 위해서 우리가 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더 있을까요?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일본이 한복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 기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막수는 어떤 연휴로 해서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없는데 야 니가 가 니가 가 해서 가지 않았을까 야 니가 가야겠다 그냥 대표로 너 갔다 와 그리고 이제 보낸 것이 갔다 와서 작품으로 뭔가 글로 지금 전쟁 중인 그것을 찬양하고 미워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게 조건이었어요 갔다 오면 이제 감사히 열심히 써가지고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막수만 써요 니가 대표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남령이라는 시인은 가람 이병기가 추천해서 1940년에 등장하는데 시인 조은의 제자였습니다 영광의 아주 뛰어난 시조 시인이었고 이병기하고 조은하고 이 조남령은 함께 3인 시집을 내기 위해서 조은이 제가 오늘 여기다 그 이미지는 안 가져왔는데 잡필로 만든 편집해서 순서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게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일기에 그게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2, 3년 전에 그걸 찾았어요 손주가 그게 공개됐는데 처음에 원본은 조은이 쓴 거고 거기에 이제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편집에 의견을 담근 가람 이병기의 글씨였고 이 조남령은 1950년 6월 27일 날 가람 선생댁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행방불명입니다 일본 유학생이었고요 이제 목상을 나왔고 영문과 재학 중이었고 이 형제들이 다 대단히 천재 저기였습니다 여동생들도 이와학당 영문학부를 다녔고 실제로 신문에 이제 작품 쓴 것도 있고 이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한국전쟁 만나면서 한국전쟁 만나면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이 세 명을 제가 거명한 이유는 조은 그리고 이병기 조남령은 시조에 관해서 시조론을 굉장히 열심히 다시 우리가 시조 이론을 정립한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조문학을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을 빼놓고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수 없는 네 창 이 작품은 조은이 감옥에 있었을 때 조은 선생의 그걸 쓴 작품입니다 네 살이 아니라고 안이 아프겠고 또 안이 춥겠고 덜덜덜 창 떨때마다 마음 저려하에다 이렇게 스승에 대한 아픈 마음을 쓰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분은 정태병이라는 우리 지역의 최초의 동화 작가입니다 이거 저 칭찬해요 제가 최초로 다 밝혀 적었어요 계속 이렇게 잡지를 일제 때 잡지를 들여다보는데 영광 정태병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계속 이렇게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신춘문회를 통해서 등단을 했고 작품 활동을 했고 무작정 영광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영광이 아무 연구가 없는데 사람을 만나다가 정말 소름돋게도 딸을 만났어요 근데 정태병이 한국전쟁이 났을 때 바깥 사정이 어떤지 보고 올게 하고 나갔다가 영영 이별이 된 거예요 그때 딸이 일곱 살 여섯 살 큰 딸이 둘째 딸 한 명 더 있고 아주 어린 아들 셋이 아빠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서울에서 영광까지 고향으로 다시 두 달에 걸쳐서 걸어왔대요 이렇게 영 이별이 된 거예요 저 이제 만나서 제가 작품 이렇게 하고 만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나름 조금 위안은 제가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이것들을 다 제가 찾아서 전집 나온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한은 풀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해방기 작가동맹이 결성되어서 활동할 때 아동분과에서 활동을 했고 이 작품은 조선동요전집인데요 일제하에 활동했었던 작가들의 동요를 여러 번 내려고 다 이제 작업이 맞춰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나오고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 이후의 작업은 이제 영원히 아웃이었던 거죠 동요전집을 냈습니다 조선동요전집 그리고 번역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문학사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역할들을 너무나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광 출신의 또 한 분 조의관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전쟁기 50년대까지 목포의 문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입니다 항도여중 교장으로 또 수필가로 그리고 한글 학자로 아주 가난했지만 목포에서의 어떤 여학생들을 기르는 여성 문외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부용산으로 잘 알고 있는 박기동 선생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김소울의 엄마야 누나야를 작곡했던 안성현 이 사람들을 항도여중 교사로 다 초빙해서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 모시고 온 사람이 바로 이 항도여중 교장이었던 조의관 선생님이에요 박기동이 쓴 글에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고 아름다웠고 내가 다시 교단에 쓴다면 그런 학교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다 부용산이라는 노래는 잘 아실 텐데 해방기 해방기는 45년에 목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술문화동맹이 결성되어서 예술문화동맹이라는 문외지가 나와요 이를테면 이제 작가 동맹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좌와 우로 나눴을 때 좌에 가까운 근데 서울보다 먼저 잡지가 나와요 45년 12월에 나오거든요 박화성도 거기에 작품을 썼어요 근데 박화성은 나중에 그 시기를 회고할 때 1982년에 글에 목포에서는 조그마한 책 한 권 나오지 않았다고 쓰거든요 당시에 검열이나 이제 방공프레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로 생각하는데 매호의 작품을 썼어요 박화성은 근데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대가 개교를 하게 됐고 김기림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됐고 교과를 쓰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이니까요 50년대 오면 목포에 해군 경기부가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삼함대 사령부에 가지고 영암 3호로 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 갈매기라는 정운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작을 위한 잡지죠 잡지였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작품을 썼습니다 이게 저한테 다는 없고 세 권 네 권 그 다음에 주간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주간은 이제 신문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저한테 이거는 없습니다 거의 필진들이 같았죠 광주 목포 이렇게 오가면서 시인 이동주는 아주 살아남기를 잘 한 분이에요 제가 예술 동맹 목포 그 이야기를 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동주가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했었던 사람 중에 같이 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동주만 살아남았고요 이동주는 이를테면 사상전향을 한 거예요 문학은 도구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45년 46년의 그 잡지에 나의 문학은 도구다 무엇을 위한 도구다 분명한 그 어떤 노선 사상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해한 거죠 완전히 바꿨고 혼약 강강술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광주에서 냈어요 광주에서 그 시집은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동주 이동주의 부인이 소설가 최민하고요 목일신 아까 말씀드렸었던 차범석 차범석이 이제 초기 극작가로서 막 활동을 시작할 때 이을호 선생은 아시죠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계셨고 이분도 영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었어요 김방한 김방한은 김우진의 아드님 김승환 마찬가지 승지행 이분은 이제 소설가였고 이수복은 서종주의 추천에 의해서 또 등단하게 되고 김현승 박흡이 이 시기에 광주에 와서 교수를 하게 되고 안홍백은 나중에 그 교육자로서 이분은 또 이제 너무 친일이 명백한 친일이 너무 많고 정소파 손철 임병주 전병순 이석봉 이석봉은 박흡의 부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작품 활동을 막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전라도 문학이 점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광주문학이었던 큰 변곡점 역할을 한 게 바로 신문학입니다 신문학 이 신문학은 박용철의 부인 임정희 그리고 현준호의 사위 백완기 현준호 선생이 핀난을 갈 때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고충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위 백완기인데 피살 당했잖아요 현준호 선생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현정은의 지금 보면 현정은의 고모부가 되는 거죠 처음에 그 발행인이 바로 그 백완기 선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정희 여사가 자본을 대서 나오게 됐고 누구 그림 같으세요? 천경자 선생님 그림입니다 광주에 김보연 선생님 그림이고요 51년도에 이렇게 순문해지를 표방하면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52년도에 또 두 권이 더 나오게 됐습니다 또 이제 창경자 선생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폐간이 되는데 나중에 김현승이 회고할 때 폐간의 이유를 우리의 작품 활동이 창작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수준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 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도 돈이었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근데 중요한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광주문학의 교도우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해서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런 분들 다 정례동은 평론가고요 이분은 이제 학자이기도 했고 노촌명도 여기 참여를 했고요 노영수, 조연연,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손철, 손철 선생은 의사였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황순원의 소나기가 여기에 실렸었어요 중요하죠 그 유명한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이 만들어져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일단 이 글은 손재영 선생이 쓴 거고요 아주 유명한 세원도를 국내로 반환시킨 분이죠 배동신, 김환기 작품입니다 여기는 남관, 김환기 이런 분들 근데 이건 발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차범석의 동생인 차재석입니다 차 남진대부호의 아들이었던 차범석과 차재석 차재석은 어떤 이런 그림, 문화예술에 굉장히 뛰어난 조회가 깊었고 굉장히 뛰어난 시화집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박영철 선생님 묘지를 다녀온 후에 김현승, 박흡, 이동주랑 모여서 우리 제목으로 뭐를 할까 신문학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장신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과정들도 있습니다 장콕도와 피카소의 시화집 그 멋이 잘 잘 흐르는 그런 시화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처음 출발은 우리 지역 작가들로 출발을 했었는데 전국 문인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된 잡지가 바로 시정신이었고 시전문 잡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광주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목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문학인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야 나도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 나도 우리도 어렸을 때 성냥가정 보면 문학 소년 소녀 아닌 적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 박흡은 말씀드렸다시피 1위 농림 독서의 회장이었고요 1위 농림은 지금으로 치면 전국구 아주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제학교였어요 조선인 학생을 극소수로만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얼마 안 두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1주년 기념인 비밀리에 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퇴학을 당했고 학적부에는 정말 빨갛게 사상문제 빨갛게 써 있어요 빨갛게 이번에 이제 그 뒤로 계속 검석을 당하고 해방될 때까지 어디있어 나머지 행정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숙명여전 강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굴까 시작했던 분이 바로 이 박흡입니다 본명은 박중구인데 또 그의 아버지도 장성에서 또 역할을 하셨고 이분은 박인찬가하고 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집안 간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시기에 50년대 박인찬가가 이 집안의 어떤 세력들을 좀 얻고 싶었을 만큼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던 걸로 말도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던 것으로 이제 집안 또 다른 어른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타고 다니고 순천에 역장도 했고 막 이제 박흡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 어른들이 그런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이제 이게 작품들입니다 경향신문에 처음 발표했었던 작품들 숙명여전의 국어 이를테면 문학선생으로 있던 시절의 제자를 만나게 됐죠 이석봉이라는 제자를 15살 어린 제자를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광주에서 두 분이 이제 교사를 하게 됐고 이석봉은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활동을 하게 됐죠 광주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광주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회부를 조직해서 이제 이런 상록집이 나오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봉호, 쇼전선의 시인 박봉호, 강태열 상록집 이걸 내기 위해서 아버지 집문서를 몰래 저당 잡히는 그리고 혼나가지고 떠돌이를 하다가 윤삼하입니다 응시자라는 시로 유명한 영문학자였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교수 하셨죠 주명영이라는 시 이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상록집을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영도라는 시 전문 잡지 야 우리는 모든 거 거부하자 추천 우리 문외 추천 받지 말자 그리고 신축 문외도 하지마 우리는 무등의 언어 모든 거 영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들만의 문학을 하자 굉장히 멋진 선언을 가지고 이 동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성문단에서도 찬사가 쏟아졌어요 야 이것들 받아도 도대체 누구냐 얘네들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이 비용은 누가 됐냐 강태열 시인이 됐습니다 자기 납부금 대학 납부금 다 십시일반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 영도 동인 드립니다 자 아까 조은의 조카 손녀 또 다른 조카 손녀하고 결혼한 김정욱이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네 연출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앙대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시고요 이분들이 또 이제 김정욱, 박봉우, 강태열, 정현웅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 영도 동인의 활동을 했고 복관호를 하면서 복관호가 없나 복관호에는 김현도 참여를 하고요 김현 이 영도에 이 어령도 참여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려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우린 너 안 받아 안 받아 만정일치로 이제 해원을 받기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야 나도 거기 동인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해서 못 들어온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던 동인지죠 이제 이분이 바로 강태열인데요 천상병 선생을 떠올리시면 시인을 떠올리시면 마지막 삶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막걸리와 함께 두주 불사로 그렇게 지내셨는데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나중에는 어떤 영적인 우주의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심취를 했는데 이분도 자유실청문인협의회에 참여했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그래서 태죽이라는 연작 시를 가지고 오히려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시를 썼고요 천상병이 우리가 귀천 귀천이라는 카페를 아시죠 그 귀천 카페를 열게 한 장문인이 바로 강태열입니다 그 시 보면 강태열 시인처럼 내게 고맙게 해준 시인도 없다 우리 내가 처음 2, 3년은 돈 때문에 무척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고생 중에 난데없이 강태열 시인이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천상병의 술 끊이지 말고 천상병의 시인이 나 천 원만 나 2천 원 내놔 막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걸 아내에 당부했다 현명한 아내는 인사동 가까운 관운동에 이제 보면 정로경찰서 뒤쪽에 귀천이라는 카페를 열고 이제는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 강태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박봉호 신이 이제 테러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을 때도 그의 생계를 많이 뒤에서 친구를 챙겨준 사람이 바로 강태열입니다 거대한 광천동 출신인데 많은 유산을 그렇게 다 동료들을 돌보고 후원하고 하는 데 쓰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신축문에 거부하자 라고 했는데 신축문에 박봉호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렸죠 대한민국 현대문학사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작품이 휴전선입니다 분단 이후에 휴전 문제를 정면에서 처음 건드린 작품이 휴전선이기 때문이죠 근데 조선일보에 당선이 됐습니다 추벅룡이라는 필명으로 그리고 윤사마 그리고 박성룡 풀립이라는 시가 또 너무 유명해요 풀립풀립하면 풀립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고시가 있거든요 다 이제 이분들이 영도 동인의 동인들이었고 처음에 출발은 우리 기상의 모든 걸 거부하자고 했는데 일정 정도 어떤 계속 발행할 수 없는 경제적인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현실을 선택하자 라고 해서 다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징들 박이문도 거부당한 거죠 독자적인 시운동을 전개했었던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광주 전라도의 문단의 시인으로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복관호에 신동엽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김연 자 이성부 손광은 임보 최아림 이분들이 이제 복관호 66년에 복관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서정주가 조선대학교 물리대 교수로 2년 동안 재직을 했었잖아요 정말 오갈대 없이 가난했던 그를 보듬어준 광주인데 어찌됐든 나중에 광주를 배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서정주였는데요 배신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발표를 했죠 시 제목은 처음으로 부재 전두환 대통령 각각 56회 탄신 이래 바치는 송시 이게 부재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88년 청문회 이후에 광주 요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의원으로 예술계를 대표해서 들어갔다가 야 뭐 어떻게 그 몇 명 죽었는지 그리고 행방불병 몇 명인지 뭐하게 조사하냐 그냥 돈 몇 푼 지워주고 끝내자 이게 제가 꾸민 말이 아니고 보도에 그대로 있는 팩트예요 그게 서정주였어요 오갈대 없는 자기를 보듬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정말 쓰러져 가는 배를 굶고 가난했던 그를 보도마중 광주한테 그런 식으로 서정주라는 사람이 원래 가장 권력 가까이에 우리가 식민지일 때 그리고 이승만 정권일 때 그리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5.16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100일을 기념했을 때 100일을 기념하는 시화전을 열어요 그때 써서 발표한 작품이 혁명찬이에요 서정주가 쓴 작품이 혁명을 찬양하는 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득권에 가까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서정주였는데 어찌됐든 조선대 물리대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추천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됐죠 자유문학의 6월 빼먹은데요 6월에로 등단을 하게 됐고 김학이라는 시인의 이제 한국전쟁 때 빨치상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양수와 화백하고 같이 원래 이분도 일본 동경미술학교 출신이고요 여기 학동 출신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산에 갔다 내려온 이후에 이제 이 시집 두 권을 냈는데 이분은 대전교도소에서 사망한 채로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권대 기록 공개가 되지 않아요 따님이 막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찾아갔죠 네 저를 보는 것도 대성통구가 굴고 저는 아무튼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김학신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작품을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어요 거기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끔질기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것들을 작품에 너무 잘 형성화해놨어요 아까 영산강이라는 여상연의 시처럼 그 시집에는 그런 시들이 담겨있습니다 키르쿠쿠의 석유 너무 생소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힘든 그 천장의 부침 속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등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고등학교 2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성부 문순태 이제 광고 시집을 냈죠 이 광고 시집 냈을 때는 이성부가 핵심이었고요 60년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등단을 합니다 이형아 시인은 원래 여기뿐이 아니고 하남대 교수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광주문단에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전병순은 광주 출신이고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됐죠 범대순은 그 이전에 조지원의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 잡지가 폐감돼서 이제 공식 등단 없이 바로 시집으로 출판해서 나왔고요 조태일 빼고 조태일은 이제 경향심 나머지는 다 김현승 선생이 현대문학에 추천을 해서 시인들의 도시가 됐죠 광주가 소설가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이유도 참 궁금해요 왜 광주에는 시인이 많을까 또 반대로 목포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거명을 여기다 올리지 못했는데 목표에는 평론가가 많거든요 또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최일수, 김우정, 천승글, 천승세 뭐 이제 소설가를 포함해서 산문문학이 또 주류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김현, 빼놓으면 안 되죠 황현산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또 목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다 서사문학이 아주 굉장히 또 우세하죠 광주는 시문학이 우세하고 지형의 어떤 삶에 거쳐 문화 지형의 차이인 건지 이런 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시인들의 고장이고 또 장흥은 또 소설의 고장이고 그 맥들이 문화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따 의견을 좀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일 시인이 시인이라는 잡지를 내서 이걸 통해서 등단한 사람이 김지하, 김준태, 양성호입니다 조태일 시인이 이 잡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분이 문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 과정을 그래서 김지하는 나에게 조태일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했던 거니까 그것도 김현희, 서울대 물리대를 다니고 있었던 김현희 김지하에게 야 너 처음에 이제 창비로 보냈다가 안 된 거예요 아 너 했는데 김현희 야 거기 말고 조태일한테 갖고 가라 내가 이야기 해놓을게 그래서 가서 이제 김지하가 세상에 이제 문인으로 등장, 시인으로 등장하게 된 거고 80년대 이제 이런 묵크지, 언론 통폐합하고 잡지 이제 출판 불허하고 이럴 때 다시 복관해서 조태일 시인이 묵크지로 냈었던 것들입니다 또 동인의 활동으로 원탁시 동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7년에 창간에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했고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정도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70년대 자위실천문인협의회 백일인 선언에 자 우리 전라도에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함께했다 강태열, 김남주, 박봉호, 문병란, 문순태, 이성부, 조태일, 송기숙, 양성우, 한승원, 차림, 이시영, 송영, 이청준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고요 자 광고도 냈습니다 광고 우리는 수호해야 된다 광주 서중, 광주고 출신 김우창 평론가거든요 김병욱 충남대 교수 하셨었는데 평론가시고요 강태열, 박봉호, 인보, 한수아 언론인이었던 시인 이성부의 부인입니다 좋대 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문익환, 송상욱, 한승원, 조태일 이렇게 또 윤동주 시를 발췌해서 그대로 여기는 전봉주 그래서 유신 정권에 대항했던 그런 문인들을 또 만날 수 있죠 제가 처음에 최원순으로부터 이렇게 쭉 그 어떤 우리 전라도의 문학 정신을 반드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맥락 안에서 계속 들여다 이야기하고 오는데 그 맥이 다 자연스럽게 다 이어지시죠 제가 인위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요시 동인이 79년에 만들어지는데 목요시 동인에는 강인왕, 고정희, 국회문, 김종, 허영만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게 6집을 나오고 이제 종간했죠 그리고 5월시 동인이 만들어집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에 동인 활동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맥이 좀 보이실 터인데요 김진경은 뭐 서울대 사범대에 나왔고 국어선생이었고 당시에 박봉구는 박상태 가명으로 참여하고 수배 중이었거든요 나종영 네 다 전남대 출신들입니다 곽제구 나중에 이제 이 집부터 참여를 했는데 나예철은 성형외과 의사고요 이분은 이제 언론인 하셨죠 이런 분들이 이제 5월시 동인으로 광주의 문제를 광주의 아픔과 그리고 또 산자의 부끄러움과 한편은 또 애도하고 추도하고 하면서 알리는 역할들을 시로 이제 앞에서 선두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여성 작가 박화성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씩만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단하게 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박화성은 정말 대단한 작가였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제하고 결탁하지 않고 결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물론 그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빠 사회주의자였던 오빠의 영향 그리고 첫 남편 김국진의 영향 이제 투옥돼서 오빠라지도 하고 그러면서 작품을 쓰고 아이를 키우면서 작품 활동을 했거든요 일본 유학 가서 그 유학하던 시절 회관 기록을 보면 처절하게 영문학부 그리고 일본 대학 영문학부를 우리 지역에서 첫 우리 조선의 여학생으로서는 처음 입학을 한 거예요 날 새서 사전 뒤지면서 번역하고 그리고 수업 듣고 와가지고 또 그 틈이 작품을 써서 발표한 백화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꺾이지 않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여성 작가였죠 22년 광주라고 되어 있죠 서북 야학원의 교사로 잠깐 와 있었을 때 사진이고 이후에 등단하면서 썼던 33년 8월 24일자 전연 나와는 대척점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어떤 여성으로서 힘들었었던 작품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내용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설 전업 작가였거든요 옥바라지 하고 혼자 작품을 쓰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악마라고 아이들을 표현했죠 유치원 보내면 작품 부상하려면 언제 점심 떼서 밥 먹으러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쓰려고 하면 이미 끝나서 와서 온 거지 억지로 떼 쓰면서 문 잠그고 이랬었던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작품을 썼는지 그것도 백화라는 장편소설을 동화일보에 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여류 장편소설가로서의 그의 입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40년에 절피를 하고 다시 목포로 내려오거든요 일제의 검열 심해지고 그리고 자꾸 일제의 부역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안 씁니다 그리고 45년 12월에 나온 목포문화예술동맹에 거기 예술문화에 처음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되죠 그냥 보통 여성 작가하고 비교급이 안 되죠 물론 당시에도 많은 소설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작가였다 그 다음에 이석봉 이야기 이거는 광주에 있었을 때 광주에서 발행되었던 잡지들에 활동했었던 거거든요 이를테면 문학적인 습작기와 훈련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계속 썼고요 신 박흡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온갖 비난이 본인한테 쏟아지게 되죠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드릴 수가 없어서 아무튼 부부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이 너무 갈등이 심해졌고 그리고 폭력이 있었고 두 분 다 학교 선생이었는데 또 하나는 경상도 김천 출신의 이석봉이라는 이 여인이 학교 교사로 광주에 오게 되면서 뭇 광주에 당시에 어른들이 쓴 글들을 보면 뭇 시선이 이 여인한테로 많이 향했던 거예요 경상도 말을 쓰는 오빠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귀엽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은 호기심 열다섯 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범대순 선생의 쓴 광주문학 야화 같은 뒤에 이야기 써놓으신 걸 보면 학생들이 이석봉을 만나기 위해서 이석봉 출근하는 길로 이렇게 돌아서 학교를 갈 정도였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반은 박흡 선생의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시인 박흡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모든 언론에 대서 특필이 됩니다 전국신문에 조선일보까지 시인 박흡 음독 자살 잡지에 유서까지 실리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실제 이석봉이 광주를 떠요 장례를 치르는 장에서도 본인이 겪었던 온과 수모와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소설로 씁니다 자전적 소설로 담아서 그것이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되고 한동안 자전적인 소설을 많이 쓰죠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고자 했던 몸부림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 지역사회 사람들에 아주 일방적인 시선 남편 잡아먹은 년 이런 장례식장에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픔을 녹여서 전업작가로 교사하지 않고 전업작가로도 활동을 하게 되죠 광주를 떠나서 작가로서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 작품을 또 숙명 나왔거든요 박하성도 숙명을 나왔는데 그 작품을 심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품 집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제 연구실에 와 이 집들이 있는데 아드님한테 제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최봉희인데요 58년 6월에 자유문학의 6월로 누가 추천했냐면 모윤숙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단을 했고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등단한 첫 번째 시인이 된 거죠 최봉희 선생님 일본에서 태어났고 고백에서 태어났고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남편도 교직에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혼자 4남매를 다 키우셨고 그리고 5.18 민중항쟁 때 아들 찾으러 나왔다가 공수 무대에 구타를 당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시고 이랬었던 분이고요 6월에라는 작품이고 모윤숙이 6월에라는 작품이 기존에 그냥 시상이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그리고 뒤에 좀 시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나 아쉬움이 있다라는 추천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시고요 JTBC 뉴스룸에 손석희가 읽어졌던 시가 이 시집에 있습니다 5.18 엄마가 4.16 아들에게 이제 세월호 아이들 삽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픔을 노래하고 근데 오늘 스캔이 이상해서 노란색 시집인데 색이 이렇게 밖에 안 나와서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전병순이라는 소설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1961년에 너무 작품이 좋아서 당선장만 내기로 심사위원들이 했었는데 떨어뜨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가작으로 붙이자 다시 합의를 해서 나오게 된 게 절망 뒤에 오는 것 가작으로 교사였고요 광주 출신이고 그리고 이때 이 작품을 써서 발표했을 때가 장성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농사도 짓고 여기도 굉장히 그때 60년 50년대 60년대 어떤 교양 있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여성 잡지의 작품을 실는 것 그리고 이런 데에 투고를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교양을 대변해 주는 것 처럼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이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여성들 박하성처럼 주체적이고 이 단계 이분은 별로 그런 게 글 속에는 본인 나중에 한 이야기로는 그런 건 좀 덜합니다 덜한데 꾸준히 작품을 썼고 71년에 등단하고 10년 뒤에 너의 가장 대표작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겠는가 이 조명하는 난에 테스트필이라는 작품을 꼽는다 그것도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수혜가 났는데 정말 괜찮은 가장이었는데 수혜가 나고 보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아빠 나도 데리고 하니까 밀치고 혼자 살아남기로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자식만 잘못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행히 다 살았는데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인간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약간 허구를 가면서 쓴 작품인데 우리 인간성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그래서 테스트를 필요했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다 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을 자기 대표작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고정이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해남 올해 30주기 였고요 해남 지금 묘지도 거기 있죠 목포에서 흑조 동인을 했고 기자했고 이제 75년에 박남수 시인에 의해서 등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요시 동인 활동했고 또 하나의 문화 그리고 가정법률 상담소 이태용 이태용 여사가 소장으로 있었던 그리고 여성신문 초대편집 주관을 했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리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산하는 길에 물이 불어난 거기에 물이 이제 휩쓸려서 시집이 이제 11권의 시집이 있고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오늘 떠봤습니다 초음제 누가 홀로 술투를 밟고 있는가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신학교를 나왔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세계에 심취해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또 하나의 문화 광주민중항쟁 이후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의 전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작품들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렇고 신락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고정이는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 같은 뭐 고은혜 김남주의 이런 이제 뒤에 표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유고 시집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일단 제가 70년대까지 중에 좀 대표적으로 국효문도 이 목요시 동인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시인 작가들 물론 다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만 송기숙이라든지 한승원이라든지 뭐 이제 나머지 소설가들 이런 분들을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많은 작가들 그룹 안에 여성 작가들 이렇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해방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박화상만 있고 그리고 최봉이라는 시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60년대 와야 이제 전병순이 등장하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론 이제 또 목포 출신에 항도요중 출신들이 한 명씩 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서서히 이제 문단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별하게 그 이전에 이렇게 크게 활동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까 제가 목포에서는 어떤 산문 문학 장응 산문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광주는 어찌됐든 은문 문학이 좀 주류를 있고 영광도 은문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형세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고 또 하나는 왜 여성 작가들이 이렇게 드물까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 있으시면 공모하신 거 있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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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